반대가 딱 개풀면은 어떤 거? 어? 쌌나? 쌍이 쌌 것 같은데? 지훈아 여기 잠깐만 세곤이 있어봐 지훈이 기저귀 좀 확인하고 올게 세곤이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지훈아 보자 자 지훈이 시야를 했다 시야인 것 같은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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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찝찝했어 잠깐 아빠가 지훈이가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어휴 어떻게 가야 돼 지금 어휴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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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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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까? 나 갈까? 나 갈까? 나 갈까? 어휴 우주야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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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차차차차 우차차차 우차 우차 에이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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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훈아. 아, 우리 자리 가자, 치훈아. 아빠 약 올리는 거야? 아빠 메롱이야? 응. 가자. 세훈아. 가자, 세훈아. 야, 이게 개랑 애랑 데리고 오니까 애 둘 데리고 온 거랑 진배가 없네, 이게. 선임이 개를 줄을 메고 다녀야 하니까. 가자. 이제 줄 걸으면 안 돼. 발이 너무 시켰어, 안 돼. 다음엔 엄마랑 아빠랑 셋이 오자, 다음에는. 가만히. 다음엔 더 발전한 태훈 아빠의 모습. 기대할게요. 또다시 시작.